아 두 손으로 해라고? 자 반짝반짝 반짝 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작은 하늘에 있어도 똥쪽 하늘에 있어도 반짝 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빛이 되어 우와 잘했어요 오늘은 시장 할머니 생일이라가지고 가족들이 다 모여서 밥을 먹기로 했어요 응 시장 할머니 생일인데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감 어디있나? 소감 없나? 소감 없나? 아 참 소감 없나? 시장 할머니 드셔보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시장 할머니 우리 아름다운 많이 먹어 계란 또 먹고싶나? 네가 다 먹을 거야 계란 아이고 다 먹어야지 줘요 얼른 먹어야지 줘 엄마 아빠 줬어 엄마 엄마 아빠 줬어 아빠가 줬어? 근데 다 먹어야지 먹어 얼른 시장 할머니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다행히 아린이 계란 다 먹고 나중에 초구 쳐서 훅훅 해야지 엄마 계란 먹어 건배 아린이 건배해야 된다 건배 아린이 계란을 먹는데 이제 배낮을 먹는데 배낮을 먹고 싶어서 병이 날라 응 그래도 잘한다 응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아침에 확실히 우리 며느리하고 나하고는 뭔가가 좀 통한 같다 이랬다 축ожд 잘 먹으세요 고마워 네 아니 마세요 네 김 한 두세개 나네 저는 사장님이 막 먹고 있어야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머니 오늘 여기 맘에 들어요? 응 응 다 예뻐요 어머니도 맘에 들어요? 응 응 응 계란 조금 먹고 아린아 밥 다 먹어야지 아기 상어 케이크 먹을 수 있어요 응? 우와 안에 아기 상어도 있고 엄마 상어도 있고 아빠 상어도 있지? 그렇지? 아린이 아빠랑 어머님이랑 정말 완전 데칼 데칼 토마니스 중이다 아니다 안 닮았다 뭐 안 닮았나? 완전 복부씨야 복부 복사해서 이렇게 내가 주워왔다 영토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하긴 너 주워왔다 영토다리 밑에서 새우 먹어봐 앙 하고 먹어봐 맛있어 뭐 먹겠어? 뭐예요? 왜? 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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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까줬잖아 엄마 주노 엄마 최고 엄마 최고 엄마 최고 엄마 최고 엄마 엄마 이 시간에 한참 일하고 있던데? 초라가 요즘 저녁 한 12시 가까이 돼야 오거든요. 엄청 웃겨. 이거? 이거? 며느리가 요즘 일한다고 고생이 많은데 덕담 한 마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너 알고 있던데? 이거 우리 며느리 먹기. 막 그냥 그 고생한다는 거 잘 알고. 며칠 갔다. 며느리? 뭐? 맛있을까? 뭐? 뭐? 며느리가 얼굴이 살짝 한 잔 먹동안 좀 시뻘게 졌어요, 지금. 진짜? 응. 며느리가 얼굴이 너무 이쁘게 생겼다. 원래 이쁜데 뭐. 저... 저기... 표정 봤나, 방금? 자기 이쁘게 생겼다고 하니까. 아, 진짜? 너 미워, 이거. 미워졌어? 응? 응. 응. 뭐지? 건방지게. 나 뭐해? 난 못생겼어? 아니, 엄마 말하고 엄마가 없을 거예요. 아, 원래 이쁜데? 그래. 난 한 달 거 아픔 맞는 거 알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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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마음이 났다, 아까부다. 우와, 이거 뭐야? 시타 할머니 생일인데 왜, 왜 난이 케이크가 나온 거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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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안 해? 응? 거짓말이지. 아니야, 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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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란다. 빼란다, 빼란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 사랑을 시작합니다. 안 해! 생일 축하합니다. 자, 아린, 후회해 할머니라. 고맙습니다 아린이 고맙습니다 누구누구 있어? 아빠 또 누구 있어? 또? 아린이 앙하고 먹어봐 아린이 아빠 먹고 있네 아빠 먹지마 아빠 먹지마 먹자 금일봉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쓰겠습니다 밥까봐 오늘 많이 나옵니다 엄마 그렇게 뜯는거 아니다 케이크 엄마 엄마 그렇게 뜯는거 아니다 케이크 아빠가 케이크 아빠가 케이크 먹어볼께요 아빠도 그만 먹고 아빠도 그만 먹고 저거 먹어 아 우리 설아하고 우리 케이크 진짜 맛있다 맛있는데 아 맛있는데 아 그렇지 그렇지 야 먹었었노 맛있제? 아니야 맛있어 아니 맛있어요 응 아빠 아빠 아 두손으로 해라고? 반짝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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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째로 agine 반짝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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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째로 반짝반짝 prizes 어우 삼촌 준비안 했어요 의붕 아린이가 어디 갔을까? 어디 갔을까? 아린이 어디 갔을까? 어디 갔지? 아린이랑 이제 인간 극복 등산 한번 해보려고 아린이 아기 아니야? 아린이요 아린이 여기 있으면 아빠 등산 가도 되겠어? 네 집이 거기 있으니까 아린이가 요즘 멀리 있는 거 같지? 근데 아린이 아니요?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빠 아빠 아린이 아니요 아린이 아니요 생각보다 자꾸 뒤로 가려고 하지 왜 애가? 내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같지 않고 왜 이렇지? 여기를 좀 더 조아야 되나 봐 여기를 아 이제 됐다 이거다 이거 이제 딱 나한테 착 들어왔다 아린이가 저 뒤로 누워있었다 아 나 이거 삼촌이랑 같이 10월달에 등산 한번 도전하면 해봐야 될 거 같아요 또 또 뭐 소라야 아빠 갔나? 어? 아빠 갔나? 아빠 갔나? 할아버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